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기계연력학, 일반기계기사의 제2과목에 해당되는 기계연력학 과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기계연력학을 보면 전체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이 연력학의 기초, 기계연력학의 기초, 2장이 연력학 제1법칙, 3장이 이상기체, 그리고 4장이 연력학 제2법칙, 5장이 증기, 6장이 6장이 혼합가스, 반환전가스와 공기, 7장이 가스 및 증기유동, 그리고 8장이 압축기, 9장이 가스 동력사이클, 10장이 증기동력사이클, 11장이 냉동사이클, 12장이 연속 이렇게 해서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력학이 이 과목으로서는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장 연력학의 기초, 2장 연력학의 제1법칙, 3장 이상기체, 4장 연력학의 제2법칙, 이 부분이 연력학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력학이라는 과목의 핵심은 1, 2, 3, 4장, 1, 2, 3, 4장에서 얘기하는 연력학 제0법칙,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 내용이 연력학의 핵심이죠. 연력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얼마나 열심히 소화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연력학이라는 과목의 평균 60점이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4장까지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들이 평균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1장에서 4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5장 증기, 그리고 10장의 증기동력 사이클 이 부분은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10장의 증기동력 사이클 이 부분이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때 이 증기동력 사이클을 이해하려면 5장에서 다루어지는 증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증기 파트는 시험 문제들이 필수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데 증기동력 사이클에서 한 문제 이상 나오는데 그 이상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라고 하는 건 좀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증기라고 하는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연료과 0법칙, 1법칙, 2법칙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내용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연료과 0법칙에 대한 관계의식, 1법칙에 대한 관계의식, 2법칙에 대한 관계의식을 증기라고 하는 물질에 적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사이클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돼야지만 5장이나 10장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결과적으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다루어지는 내용 안에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고 주로 2장에서 3장까지 다룰 때는 우리가 가스라고 하는 물질, 기체죠 기체 가스라는 물질이 대상이 되고 증기라는 물질은 배제된 이런 상태에서 연료과 0법칙, 1법칙, 2법칙을 얘기를 하고 또 5장과 10장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증기라는 물질에 대해서 0법칙, 1법칙, 2법칙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봐야지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4장까지 2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이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6장은 혼합가스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혼합가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역시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3장 내용이 정리가 되면 6장 내용의 혼합가스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가스 부분이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정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상기체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고 반환전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 가스와 이상기체 중간 상태에 있는 기체가 반환전가스죠. 이 반환전가스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그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냥 패스하셔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공기, 공기는 실제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기라고 하면 우리가 건공기만 생각을 해서 이상기체로 가정에서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는 이제 습공기, 실제 공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간단한 거 몇 가지 시험에 나왔던 것들 교재에 좀 언급을 해놨을 뿐입니다만 근 한 10여 년 이상 사이에서 보면은 거의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여러분들이 두고 공부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6장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쁘고 양을 좀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가감히 패스를 하세요. 제가 일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언급하고 정리는 해서 수업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만 급한 이런 시간이 좀 쫓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들은 가감히 패스해라. 그렇게 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7장 가스 및 증기유동 부분 이 부분은 사실 2장 연력각 제1법칙에 연속 손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노즐에 대해서 좀 문제들이 나올 텐데 노즐에 대한 내용은 제가 7장으로 다 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노즐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7장에서 또 연습문제 풀면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오셔서 7장에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셔도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7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개방계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가스와 증기가 통과할 때 단열 유동과 관련된 단열 유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7장을 2장 내용 중에 좀 빼내고 증기 부분이 아직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장에서는 5장의 증기를 얘기하고 연력각 2법칙과 관련된 이런 개방계 시스템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7장으로 좀 내용을 좀 빼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도 뭐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가역 단열과 비가역 단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가역 단열과 비가역 단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7장에서 좀 다뤄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챕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2장 정도 증기 5장 정도만 소화하고 넘어가더라도 지장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챕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8장이 압축기인데 압축기라고 하는 기계는 저압을 고압으로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물질은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를 압축할 때 사용하는 기계가 압축기고 연력각에서는 기본적으로 압축기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루어진 압축기는 왕복형 압축기입니다. 왕복형 압축기. 그 왕복형 압축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일반적인 압축기의 개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건데 가히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역시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압축기 쪽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은 딱 한 가지 잘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압축기를 계산하라예요. 압축기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연력각 1법칙 2장 내용 정리할 때 한번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9장의 가스동력 사이클이라든가 11장의 냉동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압축기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8장에서 압축기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시간에 좀 쫓기면서 내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가감히 패스해라.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9장 가스동력 사이클 대표적인 거 네 가지를 정리를 좀 해 드릴 거예요. 그 네 가지 가스동력 사이클에서 평균 한 두 문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선도와 연료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이 가스동력 사이클에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매개체는 가스 즉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로 가정을 해서 보기 때문에 역시 2장 3장 4장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사이클에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오토사이클, 디젤사이클, 사바데사이클, 브레이튼사이클 여기서 오토사이클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브레이튼사이클, 디젤사이클, 사바데사이클 이런 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이클의 선도와 동력기와 같은 이런 기계들 이런 기계들의 성능 지표는 열효율이죠. 효율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면 역시 두세 문제 해결이 쉽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1, 2, 3, 4장만 잘 정리하고 사이클 쪽에 넘어오면 사이클의 종류에 따른 선도와 성능 지표가 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10장 같은 경우 증기동력사이클에서는 세 가지가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랭킹, 재생, 재열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정리는 다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꼭 정리해야 될 건 랭킹사이클이에요. 랭킹사이클이 반드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재생이나 재열 사이클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 기다려두셨다가 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주 나오고 꼭 정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선 정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의 냉동사이클이에요. 냉동사이클 역시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 냉동기라고 하는 기계 반드시 출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냉동사이클에서는 세 가지 정도 사이클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가역 이상 냉동사이클, 공기냉동사이클, 증기압축 냉동사이클 이런 냉동사이클들을 정리해드리는데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많게는 뭐 두세 문제 많아야 뭐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한 문제 정도, 평균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12장 연소 부분. 연소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은 이제 비가역 현상이고 물리적인 그런 현상보다는 하학적인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전연력학에서는 조금 제외된 이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소공학 쪽 관련해서 또 학점 이수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주 나오는 거 한 문제 유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수업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는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가감히 패스하셔도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역시 패스할 분들은 가감히 패스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12장 그리고 8장, 6장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패스하셔도 큰 지장이 없을 거다. 저도 뭐 가끔 수업을 할 때는 일정상 패스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정리는 제가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 맞춰서 정리는 해드릴 거다. 그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7장은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나 연륙학 1법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다지 큰 문제는 될 건 없고 일부는 또 이 가스동농 사이클에서 정리할 때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패스하셔도 역시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필수다. 이 부분은 필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5장 그리고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시면 될 것 같고 연륙학이 그다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연륙학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감옥에 비해서 다른 역학 감옥에 비해서 연륙학이 사실 어려운 감옥입니다. 어려운 감옥이지만 기사시험 문제로서 봤을 때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감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 주시는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 갈 건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려고 한다면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다 100% 이해를 시키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하기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점 이수를 한 분들은 그나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 주시면서 수식에 수식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대학 뭐 수학 정도 기본 물리 정도만 접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수식 전개에 가는 과정은 그다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못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시면서 수학적인 그런 공식 전개, 나가는 거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식을 암기해 주시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좋은 점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고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장, 연력과 기초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연력학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좀 해 가는데 연력학을 대학교 학점 이수, 전공자로서 학점 이수를 한 분들은 1장은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 읽고 넘어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야 될 공식과 관련해서는 한 6가지 정도 타이틀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건데 그 정도의 공식만 좀 암기하시고 용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많이 접해 본 분들 같은 경우는 교재를 좀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만 아, 그래도 이제 또 문제를 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용어가 정확히 설명이 안 되더라도 감히 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다 라고 하는 정도는 접해서 받아들여 주어야 또 문제도 풀리고 하니까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 용어는 조금 정리를 해 가면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또 연력학을 또 잘 했던 이런 분들은 좀 이제 빠르게 배속으로 해서 좀 들으시면서 쭉 넘어가셔도 좋을 듯 하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먼저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력학 제1법칙 간점에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어떤 물질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할 때 열과 일 및 이들과 관계가 있는 연력학적 상태량 연력학적 상태량 들을 해석하는 학문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력학 연력학 어떤 물질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열과 일 및 이들과 관계있는 연력학적 상태량들을 해석하는 학문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해 봤는데 어떤 물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어떤 물질 여기서 어떤 물질은 주로 이제 가스가 되겠죠. 기체입니다. 기체가 대상이 되는 학문이에요. 기체라는 물질에 작용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해석하는 학문 이게 이제 연력학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개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개. 개. 연력학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 연력학적 시스템. 이렇게 해서 연력학적 시스템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 연력학적인 개의 분류가 있어요. 그 분류. 밀폐계다. 개방계다. 이런 분류가 있죠. 그러한 거에 대한 것들을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연력학은 말 문제가 결제가 상당수 많이 나오는 감옥이에요. 계산문제도 나옵니다만 다른 역학과목에 비해서 말 문제가 많은 감옥이죠. 이심 문제 중에서 아홉 문제가 말 문제가 나오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적어도 30% 전후로는 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감옥이 연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다라고 하면 개라고 해서 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다. 그 다음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동작물질 이런 표현을 써요. 동작물질 작업유체, 동작물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작물질에 대한 이런 표현, 작업물질에 대한 표현 이렇게 해서 봐야 될 건데 역시 가스 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가끔은 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액체, 물 같은 경우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증발을 하게 되면 증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물질, 그런 물질에 대해서 다루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변환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 변화가 이 변화가 완료가 된 걸 기준으로 해서 열과 일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항상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1상태에서 2상태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완료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열과 일을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열과 일을 계산할 거예요. 열을 구하는 공식 이를 구하는 공식 나올 수 있겠죠. 이때 이제 1장에서는 열을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단순하게 표현을 해볼 거고요. 2장에서 일에 대한 이런 표현을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열하고 일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연료각적 성태량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운동에너지 변화 위치에너지 변화 내부에너지 변화 유동에너지 변화 이런 에너지 변화들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열도 에너지화하는 형태고 일도 에너지화하는 형태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일 및 이들과 관계가 있는 어떤 에너지들 이 에너지들의 관계를 해석하는 항목 이걸 이제 연료각적 1법칙에서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부에너지 변화 그리고 유동에너지 변화 운동에너지에 대한 표현 그리고 위치에너지에 대한 표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데 그런 내용들은 2장에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상태라는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연료각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이 변화 변화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경로 도정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정 이런 표현으로도 때로는 적용이 돼요. 가정 도정 경로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떤 경로가 상태 변화가 끝났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열과 이래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들을 표현해가는 항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상태라는 표현 그리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태량이라는 값을 도입을 해요.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질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과 관련해서 다 말 문제들이 나와요. 말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한 용어들이 좀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료각체 2법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연료각은 우리가 왜 지금 필요한 항문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료각 2법칙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기관을 이용해서 열을 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열기관을 이용해서 열을 일로 변환시키기 위한 기초학문 기초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앞서 잠깐 챕터를 소개를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동력 사이클이라든가 징기동력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냉동기 또한 여기에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열을 일로 열을 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항문이 바로 연료각의 항문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연료각을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학점을 이수를 했던 분들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보면 공업연력학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계공학 쪽에서 다루어지는 연료각은 공업연력학 이렇게 해서 학점 이수도 하고 대학 교재 교재들도 그렇게 접했을 겁니다. 공업연력학이 바로 기계연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사시험에서는 기계연력학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학점을 이수하는 학과에서 감옥명으로는 공업연력학 내지는 연력학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공업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루어지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연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하학적인 변화도 같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학적인 변화는 우리가 배제하고 물리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루어지는 학문이 공업연력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학적인 변화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배제하고 볼 수밖에는 없고 학원과 학생들이라든가 주로 학원과 학생들이 되겠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화학이라는 학문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연력학이라고 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가 될 거고 우리 기구공학 분야에서는 공업연력학이라고 해서 학점 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다루어 갈 건데 이 물리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게 팽창 변화와 압축 압축이죠. 압축 수축 변화 이런 거죠. 팽창 변화와 수축 변화 수축 변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리적인 변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팽창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고 압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팽창이 되면 압력이라든가 온도 이런 거 떨어지게 되죠. 부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압축을 하게 되면 압력은 증가하게 되고 부피는 감소하게 되겠죠. 온도는 증가할 수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물론 정확히는 이런 관계가 이상기체일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가스들 같은 경우도 비교적 비슷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많은 이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공업연력학이라는 학문이다. 이렇게 좀 봐야지 되겠고 그리고 거시적 관점의 연력학 미시적 관점의 연력학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공업연력학 우리가 다루는 학문은 거시적 관점의 연력학 학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전연력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전연력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시적 관점의 연력학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미시적 관점의 연력학은 통계연력학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나올 때가 있다. 열기관의 대표적인 얘가 얘가 될 수 있는 게 왕복형 왕복형 내연기관 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가솔린 엔진 이런 게 있어요. 가솔린 엔진 이런 것들 내연기관 중에 오게 되면 왕복형 내연기관 왕복형 내연기관 에 보자면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실린더 속에서 피스톤이 상하왕복 운동을 하는 구조 이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실린더 헤드 쪽에는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꽂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감옥 시간에 다 들어 봤음직한 얘기들입니다. 비전공자라서 처음 듣는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실린더 헤드 쪽에는 스파크 플러그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구 쪽으로 해서 연료가 들어오게 돼요. 연료가 들어오면 연료가 이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고 피스톤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해서 피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을 튕겨주면 연료가 불이 붙어서 타게 됩니다. 이러면 순간 폭발을 하게 되죠. 그때 팽창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을 얻게 되는 거죠. 발생된 열을 일로 바꾸는 거예요. 직선운동을 통해서 기계적인 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솔린 엔진이라든가 디젤 엔진 이런 것들은 이런 구조로 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차 직선운동을 하는 구조로서 열을 일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기계 열기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해석할 때 이 안에 있는 연료 입자들이 통계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료 입자들이 몇십만 개가 있고 하나당 피스톤 헤드를 어느 정도 두들겨서 밀어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단지 최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밀어낼 때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 최적 볼륨 압력 프레셔 압력이라든가 최적 이런 걸 가지고 연료 각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거시적 관점의 고전연력 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공업연력 각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미시적 관점의 통계연력 각이 아니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열이 발생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실린더 벽이 있어요. 실린더 벽 실린더 벽을 타고서 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빠져나가게 돼요. 이때 어느정도 열이 빠져나가는지 또 빠져나가는 열을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물자켓이라는 게 있죠. 물자켓이라는 게 있어서 냉각수가 흘러서 열을 뺏어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열이 안에서 내부로 외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전도현상과 그리고 대류현상 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열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전도현상이라든가 대류현상 이런 것들은 진행중이죠.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상태에서 열의 이동현상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열 전달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다음에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계산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어 나간다 라고 하면 일부는 미시적 관점 이쪽으로도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순수하게 연력학만 놓고 봐서는 고전연력학 거시적 관점의 고전연력학을 다루는 학문 분야다 이런 분야를 공업연력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공업연력학이 바로 기계연력학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을 우리가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열 전달현상 열 전달한 현상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컨덕션에 해당되는 전도현상이 있죠. 전도현상 이 전도현상 같은 경우는 고체를 매개체로 해요. 고체를 매개체로 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실린더의 내벽과 외벽의 온도차가 있으니까 내부의 온도가 높죠. 외부 벽의 온도보다 열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현상이 전도현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벽체의 두께가 있어요. 두께 델타 X로 놓든 델타 T로 놓든 그리고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갑니다. 열이 빠져나가게 돼요. 안쪽의 온도를 Ti로 놓고요. 바깥쪽의 온도를 T5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때 빠져나가는 열을 Q닷으로 열 전도량 단시간당 열 전도량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키로와트 키로줄 퍼 세크 키로줄 퍼 세크로 해서 그럼 이제 키로와트죠. 키로와트가 됩니다. 공학 단위로는 키로칼로리퍼 아워로 표현이 돼요. 이와 같이 열 전도량을 구하는 경험식이 있어요. 경험식이 마이너스 K 곱하기 A에 델타 X분의 델타 T 델타 X분의 델타 T 델타 X분의 델타 T는 미분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DX분의 DT 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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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분의 DT 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미소 두께 변화량분의 미소 온도 변화량 이런 얘기죠. D는 상무분 기호고 라운드는 편미분 기호입니다. 미분 기호들은 공학적으로는 그냥 미소 변화량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미소 벽두께에 대한 미소 온도 변화 이런 의미죠. DX분의 DT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DT나 각각 분자 분모 각각 적분을 해주면 DX는 델타 X로 DT는 델타 T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벽둑계 온도 변화량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A는 전열면적입니다. A는 전열면적이 되고 K는 열 전도 개수 이렇게 표현이 되죠. K는 열 전도 개수 마이너스로 표현해 놓은 건 이 델타 T가 바깥쪽의 온도에서 안쪽의 온도를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 마이너스를 상세시키는 부호입니다. 이 부호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온도가 빠져나가는 그 양을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양을 계산을 해주는 공식이 돼요. 그래서 K는 열 전도 개수 열 전도 개수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키로줄 메타 세크 도시 켈빈으로 표현해 줘도 됩니다. 도시를 켈빈으로 표현해 줘도 되고요. 키로줄 메타 세크 도시 이렇게 그래서 열 전도 개수 이렇게 보고 A는 전열면적입니다. 전열면적 메타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T는 온도 변화량 이렇게 해서 온도 변화량 도시로 표현해 줘도 되고 켈빈으로 표현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델타 X는 벽두깨로 벽두깨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열 전도 개수는 키로줄 퍼 메타 세크 도시 그래서 면적 곱하고 온도 변화량을 벽두깨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계산 문제가 나온다. 가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열 전달 현상과 관련해서 가장 좀 나온 해수는 가장 많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 벽의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열에 정도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 열 전도 개수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벽의 재질에 따라서 단열이 잘 되면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단열이 안되면 확확 빠져나갈 것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열 전도 개수는 결과적으로 재료의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열 전도 현상 대류 현상이 있어요. 컨벡션 현상이 있습니다. 대류 현상이 있어요. 대류 현상은 고체와 고체 아니고 고체와 유체 그리고 유체와 다른 유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고체와 유체 사이에서 또는 유체와 어떤 유체와 다른 유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열 전달 현상이 대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깥쪽 벽 바깥쪽 벽과 냉각수 냉각수가 있잖아요. 냉각수와 바깥쪽 벽 온도차가 있잖아요. 온도차가 있으니까 이 냉각수가 온도를 뺏어가죠. 이 현상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대류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한 여름철이다. 그러면 외부에 대기의 온도가 높고 건물 안쪽의 온도는 좀 이제 낮고 그런 상태인데 대류 대기 중에 온도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현상은 바로 이제 벽을 타고 들어오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은 바로 이제 전도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부에 그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덥죠. 그러면은 냉방을 시킵니다. 냉방을 시킬 때 더운 공기 속에 찬 공기를 이제 불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현상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대류라고 하는 열 전달 현상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 그런 게 이제 대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전도 현상이 됐든 대류 현상이 됐든 이 열 전달 현상은 열이 빠져나가고 있는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요. 진행 중 상태에서 지금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 진행 등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공업연력학에서 우리가 열과 2를 계산할 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서 딱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어 상태의 변화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열과 2를 우리가 표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열 전달 현상은 전도 현상 대류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복사 현상이 있죠. 복사 현상 이런 현상들을 말씀을 드릴 때는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요. 열 전달이 끝난 상태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날 때 열 전달량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Q닷은 HA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킬로와트 공학 단위면 킬로카로리퍼 아우어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H는 대류의 열 전달 계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킬로줄 퍼 메타 제곱 세크 도 C로 보면 됩니다. 또는 켈빈 이렇게 봐도 되고요.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카로리퍼 메타 제곱 아우어 도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열 전도 계수 같은 경우 전도현상에서 열 전도 계수 같은 경우에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카로리퍼 메타 아우어 도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공학 단위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리해가면서 공학 단위와 관련돼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전달을 좀 해 드릴 건데 주로 요즘은 거의 SI 단위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SI 단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하실 때 공학 단위로 공부한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것도 상기하실 겸 SI 단위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가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로 열년달 개수로 말씀드리자면 키로줄과 키로카로리 이거의 차이가 있죠. 시간 아우어냐 세크냐 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키로카로리 1키로카로리는 약 4.2 키로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약 427 키로그람포스 메타 정도가 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장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혹시 키로줄과 키로카로리 단위한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단위한산을 해주면 됩니다. 1키로카로리는 약 4.2키로줄 4.2가 좀 안되죠. 좀 안되는데 4.2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4.187 4.189 이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반올림해서 4.2 정도로 해서 보고 단위한산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류 열 전달 현상이다. 그러면 H A 델타 T로 열 전달량을 계산해주면 돼요. 전도현상이냐 대류현상이냐 이런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열 전달 현상이 있어요. 복사 열 전달 현상이 있습니다. 복사 열 전달 현상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매개체가 없어도 열 전달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열 전달 현상을 우리가 복사 열 전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사 열 전달이 일어나려면 열을 전달해주고 전달받는 두 열원체 그 사이에 온도차가 아주 커야지 돼요. 극단적으로 커야지 복사 열 전달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현상이나 대류현상에 비해서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진공상태에서도 열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자기파 형태로서 진공상태에서도 전자기파 전자파 형태로서 열 전달이 가능한 현상이 복사 열 전달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 이 열 전달 흡수율이 가장 좋은 물체가 검은색 물체거든요. 그 검은색 물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얘기를 해요. 흑체 검은색 물체 흑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흑체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복사 열 전달량 복사 열 전달량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Q닷은 시그마 A의 T의 4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Q닷은 시그마 A의 T의 4승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해서 킬로와트 공학단이면 킬로카로리 퍼 아웃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흑체의 복사 열 전달량의 계산에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 식은 일단 기사 시험 쪽에서는 이거 외에는 복사 열 전달 쪽에서 나온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마도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열 전달과 관련해서 복사 대료 전도현상 이 세 가지 세 가지 현상과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나왔던 이런 내용들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곳 남동발전이라든가 또는 동부발전이라든가 이런 발전개혁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어쨌든 요즘 시대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만 수자력 원자력 같은 그런 회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 공기업들이 있죠. 이런 공기업들 쪽에서 이제 열역학 문제가 나오고 그럴 때 열 전달 관련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열 전달이라고 하는 감옥을 학점 이수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교재가 굉장히 두껍죠. 그런 교재를 갖고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열역학 공부하시면서 이 세 가지 현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 정도 개념 이런 정도 계략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지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열 전달 학점 이수할 때 했다.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는 않다. 이런 거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연력과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기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전공 열대 과목 공부하셔야지 됩니다만 그 열대까지 과목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한 다섯 과목 공부하는 경우도 공기업도 있고요. 한 과목 시험 보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건 공기업 특성상 달라지는 거니까 한 열대 과목 정도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연륙학 문제들이 발전계열 회사들 쪽에서 많이 좀 나와요. 회사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말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옥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 전달이 포함이 되는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조금 이제 너무 지나치게 깊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복사 현상 복사현상 이렇게 하는데 시그마는 스테판 볼즈만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울 필요 없어요. 교재에 보면 5.66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와트퍼 메타제곱 켈빈의 4승 에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애울 필요는 없어요. 주어질 거고 이거 주어지고 즉 독사 열 전달량을 계산하라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오진 않았어 지금까지 보면 Q닷을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 까지 문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A는 전열 면적이죠. A는 전열 면적이 됩니다. T는 절대 온도예요. 여기서 들어갈 때 지금 이 공식에서 T가 절대 온도 이게 나와요.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 복사 열 전달량은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리고 A라는 흑체가 있고 B라는 흑체가 있다. L라는 흑체와 B라는 흑체를 비교했을 때 전열 면적은 같습니다. 온도만 틀려요. 온도만. L라는 흑체의 온도는 얼마고 B라는 흑체의 온도는 얼마다. 두 흑체 사이에 복사 열 전달량의 차는 얼마나 발생하겠느냐. 그러면 시그마는 없어도 되죠. 시그마는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얘는 안 줍니다. 문제상에서도 안 주고 기억해 줄 필요도 없고 T가 절대 온도의 4승이다는 거죠.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 더해서 켈빈 온도로 고친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절대 온도로 계산해서 들어가야지 돼요. 대류 열 전달과 전도 열 전달 현상에서는 온도 차니까요. 델타 T가 온도 차니까 섭씨 온도로 계산하든 절대 온도로 계산하든 관계는 없어요. 단위에서 도씨로 보든 아니면 켈빈으로 보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사 열 전달에서는 반드시 T가 켈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켈빈으로 들어가야 돼요. 스테판 볼즈만 상소 시그마의 단위가 지금 킬로와트 퍼 메타 제곱 켈빈의 4승 이렇게 표현이 돼야죠. 그래서 면적이 메타의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T의 4승 절대 온도의 4승으로 들어가야 켈빈의 4승이 없어져서 킬로와트 킬로와트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학 단위면은 킬로 칼로리 퍼 메타 제곱 켈빈의 4승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공학 단위면 그래야 이제 면적 A 전열면적 메타 제곱 없어지고 절대 온도 켈빈의 4승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어가 빠졌군요. 여기서는 아우어가 들어가야죠. 여기서는 아우어가 들어가야 돼요.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카로리 퍼 아우어니까 들어가야 되고 SI 단위에서는 킬로와트에서 퍼 세크가 킬로와트에 흡수되어 있으니까 없어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킬로와트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 열 전달까지 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 이렇게 해서 전도현상 대료현상 복사현상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한 내용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 연력학이라는 감옥이 우리 교재에서 열두체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디까지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 연력학에 대한 두 번째로는 연력학에 대한 정의와 함께 공업연력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열 전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가볍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용어 몇 가지 좀 정리해 가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